난곡에 있는 3룸 입니다 가격은 3억 4천 7백 이고 신축 첫입주 매매가격 이구요 여기 베란다 겸 세탁실이라고 봐야겠네요 베란다 여기 보기에는 난곡이 지리적으로 대부분 언덕 인데 여기는 언덕 올라가기 전 평지 언덕 초입이라서 언덕은 안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로는 버스로 10분 걸어서는 신대방역까지 좀 멀고 버스 이용해야 됩니다 뭐 차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방은 3개고 여기 큰 방 하나 처음에 찍었던 거 방 하나 그리고 이쪽에 방 또 하나 방 3개 여기 안방에 조그마한 화장실 조그마한 안방 화장실 하나 있고 요즘에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차라리 전세로 가느니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찍어서 보내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인덕션 3구 짜리 인덕션 3구 짜리 요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은 신발장은